한이씨의 프로필입니다. 지금 눈에 띄는 별명이 있는데, 안형. 아, 네. 형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? 잘 모르겠어요. 무슨 소리예요? 잘 알고 있어요. 한이씨가 댄스 직캠으로 굉장히 유명하지만 그 못지않게 인기가 많았던 직캠이 있답니다. 맞아요, 제가 그 직캠을 직접 보고 왔는데요. 특히 시상식 때 다른 팀을 챙기는 그 안형 영상은 제가 이렇게 보는 내내 약간 너무 따뜻하더라고요, 마음이. 다른 팀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 뿐이죠.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팬들을 심쿵하게 만드는 안형 모멘트라고 하는데요. 아직도 안형에게 치이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바로 너 지금 심쿵하니? 네, 지금부터 몇 가지 상황에 한이씨. 부끄러워. 한이씨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려야 돼? 이런 상황에서. 못 살리죠. 못 살리죠. 그렇다면, 그럴 때는 넘어가는 거예요, 지금. 컵을 살짝 주고 네 하면서 시작하면 돼요. 오케이. 근데 지금부터 몇 가지 상황을, 지금부터 몇 가지 상황을 줄 텐데요. 하니 씨가 진짜 있는 모습 그대로. 원래 안희연의 모습대로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첫 번째 상황입니다. 네. 저의 머릿속에 지우개인가요? 그렇습니다. 여기 나오는 명쟁면이죠? 포장마차에서 각자 이렇게 솔장을 놓고 딱 솔장을 들면서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. 딱 하면서. 멋진 회사가 있죠. 이거를 하니 씨 느낌으로.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. 그 느낌을 카메라보고 한번 해 주시죠. 팬분들. 나 지금 따라해 보고 싶어요. 여러분, 물입니다. 생수. 혜린이 거 생수 아닐 수도 있어. 엘리 씨 그게 무슨. 자, 자. 이거 마시면. 나랑 사귀는 거다. 아, 그렇게 생각하지 마. 진짜 멋있다, 근데. 아니, 하니 씨가 평소에 저희한테 좀 그런 걸 많이 해요. 갑자기 이렇게 딱 눈 마주치면 갑자기 윙크하면서 이렇게. 막 이런 걸 해야 하고. 진짜 싫어하거든요, 저게. 아, 근데 지금 아마. 이거 지금 아저씨들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. 어, 심쿵. 약간 멋있음이 있어가지고. 맞아. 그 눈빛이나 이런 멘트 하는 그 타이밍이 대단하다. 어. 어.